취하라. 샤를 보들레르. 노상 취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에? 술에건 시에건 미덕에건 당신 뜻대로. 다만 취하기만 하라. 그러다가 궁전의 계단에서나 도랑의 푸른 부리에서나 혹은 당신 방에 삭막한 고독 속에서나 당신이 깨어나 취기가 덜해졌거나 하셨거든 물어보라. 바람에게, 물결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달아나는 모든 것에게, 울부짖는 모든 것에게 굴러가는 모든 것에게, 노래하는 모든 것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게 물어보라. 지금 몇 시냐고. 그러면 바람이, 물결이, 별이, 새가, 시계가 답을 주겠지. 지금은 취할 시간이다. 시간의 엉매이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노상 취에 있으라. 술에건 시에건 혹은 미덕에건 당신 뜻대로. 식감. 성onne중. 수원하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